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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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ㄷㄷ ㄷㄷ 고맙습니다. 여기 광학조준경이야. 근거리용이야. 재료를 좀 찾았어. 감사합니다. 천만에. 적이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쪽에 목표가 있어요. 어이, 독재기가 온다. 제작에 집중해야겠어. 미안해. 적 발견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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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 사이로는 다시 지나면 ㄷㄷ ㄷㄷ 드론을 포함해 한번 해볼께요 ㄷㄷ 강아지 기간이 적당돼서 기간이 적당돼서 기간을 적당돼서 공격받는 게 좋더라고요. 경량탄약 적의 실드를 부숴수요. 이쪽으로 튀어가야겠어. 캔브리기 축소 중이에요, 친구들. 장전 중. 간다! 여기 근처에 적 군대가 두 개 있다. 적 맞고 있다! 적의 실드를 부숴수. 드론 감시는 이쯤 하지. 이제 됐어. 준비하세요. 집 라인 타일 시간이에요. 적에게 공격받고 있어요. 적 실드를 부숴수요. 이렇게 안 разм ambul falling 마주니까. 저도 여기가 있습니다. 그래도帰고 싶어요. 일단 고용 받아볼게요. 그래, 내가 뭐 하는 중입니다. 거기에 일단은 열밍자에 freight을 낭비할 수 있을까요? 알겠습니다. 일단은 생산하cal에 도착할 수 있어서요. 그리고 미드의 전형 액션을 결정할 수 있어요. 전형 액션을 저희 쪽으로 담아서 공격받고 있어요. 그렇군요. ㄷㄷ ㄷㄷ 어? ㄷㄷ 저쪽에서 한 놈 보였다 탈락ลั고는 여행이 사라지지 않아서 수입이 안정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러나 에재만을 해소됩니다. 화두를 내고 힘을 잘 보내줍니다. 테스트 전부의 공격을 convin전합니다. 저에게 도전할 수 있게 개수하면 더 잘 모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